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멀어,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눈돌리고 있는데 제가 큰 시도인이면서 또 약국자는 부모로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그저 이곳에 이곳에 있는 많은 청년들 20대, 30대 그 모든 분들께 부모된 마음으로 제가 대신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여러분들께 정말 상하로 회피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십자가 있는 녀석에 빛나는 영광